2019년 9월 16일 기해년 개요월의 병진일 오늘의 운세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은 좀 빨랐죠 그리고 개요월 시작하자마자 여러가지 좀 유금의 그런 공격을 받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관에 개수가 저는 반갑지 않은 일간이라서 어쨌든 개요월 잘 넘겨야죠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병진일은 모두가 따뜻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좀 반가운 일간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개요월을 한번 보자면 아 참 제 볼륨이 좀 작죠 이 핀 마이크가 자꾸 이게 작아져요 볼륨이 그래서 당분간 좀 있다가 제가 조만간 아마 마이크 기능을 좀 보강을 할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자 우선 개요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텐데 개요월은 현재 지금 지나간지가 임신월이 이제 지나가고 개요월이 시작되고 나서 날카로운 게 먼저 들어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개요월은 경금이 10일 정도 먼저 들어와 있고 저희는 이 시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일은 신금이라고 하는 기간이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은 넘어가기 전입니다 아직은 경금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본인의 일간 중에서 이제 갑이라고 하는 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아직 일간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항상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만세력을 읽는 방법과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얘도 꼭 보시고 본인의 일간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생뚱맞은 이론이 아니고요 별자리 아시죠 양자리 황소자리 개자리도 있을 것이고 물고기 자리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개자리나 이런 별자리를 아시는 것처럼 이 일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 운세를 보시려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일간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띠로 보시는 운세도 있죠 띠로 보시는 것도 있고 띠로 보시는 게 또 정확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 테마 자체가 일간별 운세이기 때문에 일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갑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갑일간 분들은 식신이 쇠지에 앉은 날이 병진일입니다 일간이니까요 일간별 운세니까요 식신이 쇠지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 이 병화같은 병진일을 맞은 갑일간분들께는 업무라던가 본인의 어떤 사업 벌린 일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래처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꽤 많은 많은 도움을 또는 양보를 받게 되는 주변에서 어쨌든 도움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본인이 추석 연휴를 끝내고 해야 하는 1순위 업무가 있는데 굉장히 일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아래 직원이 해놓은 거예요 오전에 오자마자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걸 바짝 해놓고 회의 들어가실 때 이거 쓰십시오라고 타타타타 하고 일처리가 다 끝나 있어요 본인이 해야 될 업무는 굉장히 많이 가벼워지겠죠 라이트 해지니까 아주아주 좋은 하루 되겠죠 업무나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갑일간분들의 오늘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을륙간분들 병진이 어떤 날이냐면 상관이 관되지 않는 날이고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이 아이가 어린아이건 장성한 자식이건 자식이 말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평소답지 않은 말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신중하지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경거망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일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는 나도 그렇고 나의 자식도 그렇고 본인의 일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 뭔가 큰 실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크로스체크를 하시던지 아니면 긴장해서 천천히 일을 하시던지 그렇게 신중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분들 보겠습니다 같은 날짜죠 병화 병자일주도 있을 것이고 병인일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병화분들이 보실 때 병진일은 내 글자가 날짜에 뜬 거란 말이죠 비견이 관되지 않는 날이고요 말이나 행동에서 특히 신중하시고 아까 을목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주의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내 마음은 앞서 나가지만 손발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밀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하시게 되면 손을 다친다거나 그런 실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앞서 나가는 것만큼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가십시오 오늘은 내 마음만큼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신중하게 차근차근 천천히 안 되면 그냥 내일로 넘기세요 그것이 병화분들이 오늘 지켜주셔야 하는 하루입니다 자 이제 정화분들 볼까요 정화일관분들은 병진이 어떤 하루가 될까요 겁제가 떴죠 겁제가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사업 동업자 혹은 나와 일적으로 엮여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든든한 도움을 줍니다 본인이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머리가 아파요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그래요 힘들었지? 이러면서 막 다독다독 거려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니면 뭔가 자료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보내준다거나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일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토입니다 무토 분들은 어떨까요? 병진일이 편인이 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성이 특히 편인이 관되지 않은 날입니다 엄청 일이 많아요 내일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무토 분들은 일복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개유월에 그냥 머리를 500% 정도만 풀 가동하시는 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일진 자체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완성이 안 돼요 마무리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을 뭔가 하나를 내쳐야 내가 완성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결실이 불안하죠 가까운 일에 대해서 시름이 늘어나고 걱정이 쌓입니다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 분들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입니다 기토 일관분들은 정인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계약을 하신다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가는 모든 서류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좋게 들어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과거와 이별하게 하는 그런 좋은 흐름으로 틀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것이 이제 뭔가 마무리를 지면서 나의 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주는 그런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지만 기토 일관분들 이번 달에 특히나 지금 계유기 때문에 제가 좀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오늘 하루가 그래도 점수를 좀 매겨보자면 긍정적인 작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노력을 하지 않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들어오는 문서들이 나의 미래에 균형을 잡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흐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금 볼까요 경, 경, 경일관입니다 병진일은 이분들께 평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사업이나 일에서 기존 영역에서는 뭔가 마무리를 짓거나 완성을 하고 전혀 다른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오늘 들어옵니다 이 오늘 하루의 운 때문에 새로운 운이 들어온다는 뜻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맡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을 맡았던데 오늘 하루 들어오는 운이 싱가포리나 홍콩이나 아니면 아주 멀리 호주로 바뀌게 된다거나 내가 맡았던 브랜드나 나라가 바뀌는 거죠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바뀌는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관분들은 정관이 임묘지에 놓이는 날이 되고요 오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옆 직원이 막 사고 치는 것도 수습을 해드려야 되고요 평소 잘했던 일조차 머뭇머뭇거리거나 뭔가 과감하게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남자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게 되실 것 같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손톱을 자꾸 뜯으실 것 같아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잘 풀리지 않는 날입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수일관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는 개유월 중에 병진일이거든요 편지가 임묘지에 앉은 날이 돼요 오늘은 또 어떤 날이냐면요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또 지출을 하고자 하는 금전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통장에 있었는데 이 50만원이 보험비로 오늘 이체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신비 밀린 걸로 이것이 갑자기 우선순위로 이체가 되어버려가지고 원래 방향을 잡았던 금전 방향이 보류가 되거나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임수 분들의 일진입니다 그럼 빨리 맥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체되거나 돈 나갈 일이 있으면 오늘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 최근에 제 영상 보시는 개수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신기하게 되게 많이 늘었어요 비율로 봤을 때 이분들의 병진일은 개요월 중에 병진일은 어떤 날이냐 정제가 일단 양지에 앉은 하루입니다 사업에서 일적으로 대회 흐름에서 오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본인이 최근까지 일에서 미진하거나 일적으로 좀 다운이 되었다거나 나의 목소리가 닿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최근까지 실책과는 상관없이 내가 뭐 실수를 했다거나 일에서 실망을 줬다거나 윗사람들에게 별로 이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하는 환경이 새롭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본사에서 일을 했는데 센터로 옮기게 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했던 곳이 A팀이에요 그런데 나는 B팀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B팀으로 가고 싶은데 전혀 새로 C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제가 최근에 밴드랑 카페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저렴하게 제 운세 영상만 이렇게 무료로 보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타격적으로 지금 수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와서 글들 좀 봐주시고요 그럼 또 저는 화요일 운세 영상 제작을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요 운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